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짠! 반갑습니다. 인사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돼요. 콜패비를 자랑하는 제이미제이구호가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안후버를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태양팬들도 사로잡은 제이미제이구호의 매력,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시안투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대만, 한국, 일본까지. 네, 이번엔 오른쪽 공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또 그린으로 패션 컨셉을 맞춘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지금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드림콘서트 처음 참여하게 된 소감. 물어볼게요. 네, 오늘 드림콘서 처음 드림콘서트에 참가하는 날인데 너무 긴장이 되죠. 저희가 2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스페셜한 무대도 준비하게 됐네요. 스페셜한 무대요? 정말? 정말? 정말 해주세요. 정말 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두스 선배님들 스페셜한 무대를 커버 리메이크 리메이크 를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살짝 포즈도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즈요? 네. 포즈요? 네, 네. 어, 네. 하나, 둘, 좋아요. 이 포즈 좋아요. 아, 네. 우리 듀스 선배님들 포즈를 제비제이 구호부들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하하하. 아니에요, 충분히 귀여웠어요. 힙합!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두 분이 지금 약 2년간 동고동락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비밀도 서로 많이 알 것 같아요. 본인만 알고 있는 상대방의 비밀 한 개씩 공개 부탁드릴게요. 하나씩이죠. 아, 그럼 제가 한빈이의 비밀을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한빈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깔끔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집에서는 좀 지저분합니다. 아, 네. 이런데. 네네. 네네. 펜타신을 드릴게요. 애매한 사이로 가져도 될까요? 네네. 사실 어, 너무 겉과 속이 똑같으면 너무 완벽합니다. 아, 그럼요. 저 조금의 차별점을 제가 더 봤습니다. 어떤가요? 어, 정말 조금 쓰레기를 조금만 돌려주시면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상민씨도 한번 말해볼까요? 어, 비밀 켄타인데 켄타 사실 일본 사람이거든요. 네, 맞죠. 근데 일본어는 되게 잘하지 않아요. 아, 재밌네요. 오늘 우리 한국어를 더 잘하네요. 일본어로 자기소개. 환니찌와 제이비제이크 워너 켄타인데. 고맙습니다. 네, 그럼 상민씨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니찌와 제이비제이크 워너 상민세. 아, 잘 못합니다. 네.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네. 제이비제이크 여러분 오늘도 멋진 워너 저희가 기대해보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이비제이크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 가시면서 팬분들을 부리고 계세요.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켄타 시작! 상민씨 짠! 네.